안녕하십니까 여기 지금 달랑 1개가 올라와서 좀 빈약하긴 하지만 이 연하고 굵은 데가 아스파라거스를 닮았습니다 이 식물이 백악가의 밀나물입니다 이 밀나물도 약재와 나물로 좋은데요 나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어린순을 꺾어서 난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맛이 있구요 또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어도 향미가 있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튀김, 국거리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맛이 담백한 나물입니다 맛도 좋지만 이 대가 굵고 키도 크기 때문에 나물량이 많아서 식량이 부족했던 과거에 봄철 구황식물로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네 지금 하나이긴 하지만 꺾으면 또 나오기 때문에 꺾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주 단나물입니다 쓴맛도 전혀 없구요 담백합니다 청량하구요 네 이것은 가느다란 개체인데요 좀 크게 자랐습니다 이거하고 비교가 되죠 같은 밀나물입니다 이 밀나물은 뿌리를 주 약재로 쓰는데 이 줄기에도 약효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우미채라고 합니다 이 우미채는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평화입니다 이 밀나물은 보양과 통경, 혈액순환 개선의 약재입니다 몸의 기를 보호하고 신장을 이롭게 하며 혈액 기능을 보태고 늘려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화 방지와 세약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밀나물 뿌리를 오리나 닭과 함께 푹 구워 먹으면 보양과 강장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밀나물은 또한 기혈의 순환과 경락을 잘 통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허의 부족으로 인한 몸의 부기를 빼주고 근육과 골격의 동통, 관절의 동통, 두통, 어지럼증, 사지마비, 반신불수 등을 치료해줍니다 또한 여성의 백대야, 염증성 질염, 방광염, 림프의 염증, 골수염, 골반염, 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과 폐결액, 골결액 등 결핵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화불량, 변비, 비만증, 해수와 기침, 토열 등의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밀나물 나물로 먹어도 건강에 좋구요 약제로는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6-12g을 다려서 복용합니다 또한 뿌리로 약수를 담가서 6개월 후에 복용하면 체력 향상과 소화불량, 근골이 쑤시고 아픈 증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나물, 우미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